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프리파라 게임을 해볼게요. 제 매니저고요. 제 매니저가 태어났어요. 영화의 스테이예요. 1. 2. 2. 2. 3. 4. 5. 6. 6. 7. 7. 7. 8. 9. 9. 10. 10. 10. 10. 10. 10. 11. 10. 10. 11. 11. 11. 11. 12. 15. 15. 코인을 넣어주세요. 네, 많이 치우세요. 그 다음에 치킨알 많이 치우세요. 알차,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잠깐. 그렇죠. Thank you. Let's get the egg.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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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 열려.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제 바로 옆에 가겠습니다. 내려와 있어요. 괜찮아? 연속한 아들 얘는 저기 가고 있는데 얘는 좀 연속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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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진 마주 이거 뭐하고 있는지 마시는지 하시니러? 그거는 더 웃는 게 나와 강아지 완성! 마지막으로 롱 자, 저예요? 네, 저요? 네, 저요? 네, 저요? 네, 저요? 저요? 어, 피트! 아, 저요? 다 저요? 아, 저요?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뭐지? 오, 이거 진짜... 아, 뭐하는 말이 될까요? 아, 가수있어. 아, 가수있어! 아, 가수있어! 아, 가수있어? 아, 가수있어요. 아, 가수있어. 아, 가수있어. 오, 가수있어. 자칫도는 있니? 응 1-1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오늘 티켓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게임을 해 볼게요. 그럼 안녕.